요가 보기 이뻐 내가 이거 한 번 멈춰보고 언니 친추가 안 걸어줘야 하시는데 제가 펜에 보내시면 필터링 다해서 안 읽어지는 것도 읽어가지고 친추 걸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거절을 못하네 아 제가 거절을 원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아케 이쁘다 개미는 뚜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뻐요 감사합니다 비키니 사진 비키니 사진 이따 보여주신대요 니트는 제 페이스북 문의로 드리면 제가 열심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같아 감사합니다 천을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광주 우남동 살았었어요 페북 이름은 박찬희라고 치면 치면 받습니다 아 뭐 받습니다 네 치면 친추 받을게요 이렇게 메시지 왔거든요 지금 아이고 안 보이나요 제가 받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뿌염 뿌염 해줄게요 네 뿔리 할게요 아이고야 사기만이 당하는 거 아니야 음 사기 조심해야죠 감사합니다 그 그 칭 그 박찬희 농구선수 아닌가요 농구선수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 실물 언급을 제 주변인들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괜히 피해 갈까봐 걱정되네요 친신 안가요 니트 페이스북 문의주세요 제가 옷 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색깔이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서 리아 쇼핑몰이에요 볼수록 호감이네 감사합니다 네 실명 언급 좀 조금 자제해주세요 네 실명 언급 좀 저는 언급하셔도 돼요 저는 욕해도 되는데 주변 분들한테 피해갈까 좀 걱정 됩니다 쇼핑몰 이름은 리아 쇼핑몰입니다 손 나은 이트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처음 봐가지고 처음 입어서 딱 산 거여서 모르겠어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빰 이렇게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방송 끝나고 다 한 분 한 분 받아들일게요 저 전남대 병원 살아요 안녕하세요 저 사투리 원래 많이 써요 그럼 너만 욕한다 이런데 아 저 욕해도 돼요 저만 욕하세요 저 주변 분들 그 주본분들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욕해도 욕하도 많이 먹고 자라서 이름 뭐야 이름 박찬이에요 산이장언니 이뻐요 해봐 네 그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뭐 아동 비하 정치발언 이런거 하면 안돼 네 네 누나 개이뻐요 감사합니다 친추 제가 걸어드릴게요 페메일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 광주 서광고 졸업했습니다 서광고 산다 찬이와 반갑습니다 문 잠궈도 돼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 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박소담 감사합니다 박소담 감사합니다 천단 살아요 찬이씨 남순이보다 소통 잘한다 감사합니다 그 실친 분들 언급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이게 무슨 아니 여기서 저와 실친 에사이를 왜 물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다 친한 친한 사람들이죠 머리 파마가 아니라 고데기가 망했어요 제가 이러고 자버려가지고 그리고 머리를 감고 오려고 했는데 머리를 못 감았어요 죄송해요 찬이아나 서광고 3학년 2반인지 기억나 내가 3학년 2반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 우리 여자반이었는데 사투리를 많이 고정했어요 촌스럽다 해가지고 립스틱은 그 헤나 틴트라고 있는데 그거 발라요 어 페맵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답장해드리고 친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뿌염 뿌염해야죠 아니요 전 당산세 알아요 남자 옷 팔아요 남녀 공영으로 할건데 일단 여자반 먼저 나올거라서 이거 니가 아무거나 입고 와 이거 3개중에 알겠습니다 어 왜 아니 배 배 배보이는 옷 입으면 5바이트 쏠린다 해서 기다리는 동안 비키니 기억기억 아 맞다 어 배보.. 배보이는 거 어 그거 좀 그렇다 했어 배보이는 옷 토 나온대 5바이트 쏠린대 확 간다 코 방남순 무릎에 멍해명해라 무릎에 멍든 거 무릎에 멍든 거 무릎에 멍든 거 옛날에 다친거야 그 농알떼 가서 래시.. 래시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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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천적인 해체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야 야 근데 포토샵 지렸다 이거 포토샵 좀 지렸다 그치? 누구냐 넌? 어? 아 근데 캔빨이 안 받는 거야 맞아 캔빨이 안 받는 거야 캔빨 야 근데 이거 밑에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실물이 더 이뻐 실물 아 당연히 보정하지 알았어 카톡 확인했어 연희야 연희야 왔어 어 어 오케이 했어 했어 고마워 비키니가 이거야 뽀뽀뽀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했어 아까 했어 그 실물 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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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진보다 남순이 팔뚝에 더 집중된다 아유 씨 비누 아니랄까봐 씨 팔을 끼는 거 무슨 뭐 팔찌? 뭐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이 뭐야? 게르마늄 팔찌가 뭐야? 게르마늄 팔찌가 뭐야? 겨드랑이 잔디 좀 어떻게 해보라고? 뭐 이게 어땠어 이게 남자들이 겨드랑이 겨드랑이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면은 남자 민자로 할까 그러면? 어? 민자로 해 그러면? 에휴 겨털에 흰난 인구의 뱃살에 널난 남자 이싱 이싱 널 꺼져 꺼져 나도 너 필요 없어 언제 와해?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 한 웹시뷸에 오늘 먹은 거 다토할 거 같아 더토해 더토해 씨X 더토해 더토해 다듬어 주든가 차차야 언제 와해? 빨리 와야돼 겨털 다 물어뜯어버리고 십자흐 핀? 핀 없어 셋 중에 아무거나 가라 언능아 셋 중에 아무거나 입으라니까 니가 골랐지 뭐 내가 골랐니? 하하 청바지 위에다 입었어 왜냐면은 청바지 위에다 안 입으면은 그 게스트가 커플려고 하다가 기분이 더러울까봐 부피좀 내가 올렸지 청바지 위에다 입었지 언능아 언제와 또 갈아입고 있나? 민망한데요? 어? 너무 민망해요 언능아 언능아 시간이 없어 진짜 민망한데요?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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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 자랑해야지 아니 그건 자랑을 해요 내가 분명히 좋은 것도 아닌데 자랑해야지 방송 4달 봤다며 빨리 와 자랑할 수도 있잖아 아니 뭐 나 야 내가 난 자랑할 수 있어 나는 왜 같이 자랑하는 거지 야 근데 복근이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운동했어? 살 쪄가지고 없어졌어 이거 좀 올려입을까? 많이 올려줬는데 아니 좀 올려입을까 약간 좀 이게 이거요? 끈 좀 넣고 어 끈을 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넣어야지 청바지 위에다 나가자 밖으로 빼라고요? 아 넣어야지 안으로 넣고 해야지 안으로 넣고 해야지 응 아이고 아 알았어 아니 일단 유연성 테스트 한 번 가자 빠르게 가자 어떻게 해요? 유연성? 네가 유연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 이런 거 테스트 한 번 해보는 거지 응 안돼요 하하 완전 개뻣뻣이네 개뻣뻣 아 다리.. 다리 찢을 수 있어? 아 안되네요 옛날에 되겠는데 야 얘 복근 봐 일로 와봐 아이 잠깐만 야 허리가 개미 허리야 개미 허리 진짜 부끄러워 문 닫아야 되거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댓글 보고 싶어? 어? 응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은 어 너 유연성이 꽝이에요 꽝이야 응 꽝이니까 쉬운 걸로 가자 쉬운 걸로 세게 하면은 어.. 얘 다칠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랑 이게 뭐요? 이거 이거 이거랑 쉬운 거 나올게 쉬운 거 어.. 이걸 하라고? 그 다음에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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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힘드니까 너 이거 돼? 다리 이렇게 뒤로 잡고 이거 되겠어? 아니요 해봐 다리를 뒤로 잡아요? 어 잡고 어떻게? 완전 통나무구나 어떻게 잡아요? 어? 이러고 어머 할 일이 나갔다 야 얘 동작 할 수 있는 게 어.. 거의 없는데? 아 요가가 이런 거구나 어 전 몰라서 요거 요거요 이거 세 개면 되겠다 이거 세 개면 이거 세 개면 딱 되겠어 음.. 이거 세 개면 되겠다 요정도 세 개면 해줘야지 내가 10만원 걸지 만약에 못하면은 성공 못하면은 10만원 없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하.. 요거 쉬운 거야 진짜 얘들아 요거 쉬운 거야 니네 뭐 방송 봤잖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준비운동 해야지 남순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PT체조 하자 어.. 아 맞다 다칠 수도 있지 그.. 허리를 너 허리를 좀 풀어야 돼 그래 맞네 네 맞네 허리를 풀어야 되니까 저거.. 허리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허리 푸는 데는 고양이 자세만 한 게 없거든?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갔어 그.. 이게.. 너 나랑 눈길.. 일로 와봐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응 날 따라 이렇게 하나.. 허리를 풀어야 돼 아.. 아이고 디스크 심해갖고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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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팔 벌려 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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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회만 하자 이게 다치면 안 돼 이거 갑자기 하면은 물 들어갈 때도 약간 물을 이렇게 심장에 묻히는 것처럼 갑자기 하면은 다칠 수가 있어 몸이 갑자기 준비 운동을 안 하면은 네 얼마인지 알았지 팔 벌려 뛰기 자 10회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쳐야 돼 하나 둘 셋 여섯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원래 끝을 안 외치는 거라고 원래 끝을 안 외치는 거라고? 마지막 번호는 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알려줬어? 마지막 구호는 내가 오빠들이 알려줬니? 네 그렇구나 그래 역시 오빠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자 이거 4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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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면 대신 아무것도 없어 많이 성공 못하면은 네 자 간다 처음부터는 좀 처음에는 어 제일 쉬운 게 어떤 거냐 자 추천 제기차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요걸로 가자 요걸로다 이게 제일 쉬워 이게 쉬워요? 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응 와우 자 가자 자 4분 되면은 니가 올라와야 돼 니가 아 진짜요? 어 앉을 수 있어 고생할 수 있겠어요? 어 자 시작 어 너무 너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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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맞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일로와봐 일로와 네 10초 맞춰요? 어 아니 5초 5초 자 올라와 이 상태고요? 미끄러질 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날 믿어 잡아 팔 벌려야 돼 아니 미끄러야 돼 어 여기를 밟아 여기로 여기 허리 괜찮아 괜찮아 자 하나 빨리 다시 하시 미끄러져? 네 올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오케이 자 하나 이거 처음에 쉬었다 자 두번째가 이거 마지막이어야 되고 자 두번째 이거는 솔직히 네가 해야돼 내가 하나 도와줬으니까 이거를요? 이거를요?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로가 너 저 일로가 어 다리 올려 어 다리로 올려요? 올려 여기로? 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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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쉬운데요? 해 아니 쉬운 거 해 쉬운 거 해 줬어 빨리 자 가자 자 가자 잘 안됐다 야 너 너 팔 야 더 네가 일자가 돼야 돼 일자 지금 기억이 돼야 돼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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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앞으로 너 팔이 더 이쪽으로 와야지 기억 더 기억 기억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머리 닫다 뭐가 자야야 기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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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잡았다 치고 자 하나 둘 셋 넷 타사 아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자 마지막 야 야 진짜 쉬운 거야 이거 너 알래 원래 이거 야 이거 진짜 마지막 이거는 안 알려준다 마지막 이거 솔직히 알려주면은 내가 10만원 공짜로 주는 거밖에 안줘 이거 안 알려준다 이거 안 알려준다 저쪽에서 나 안 알려주 방법은 안 알려줘 니가 봐 니가 어떻게 자세해야 되니 1분 남았다 1분 자세를 봐봐 봐봐 한번 공부를 저 봐봐 가까이 가서 봐봐 1분 남았어 니 자세를 어떻게 되는지 봐봐 팔이 어떻게 되고 머리 나쁘면 성공 못하는 거야 이거 솔직히 진짜 이건 너 숙제야 2분 남았다 이거 알려주면 안 되잖아 솔직히 그치? 알려주면 안 되잖아 니가 난 모르겠다 공부를 해야지 봐봐 어떻게 자세가 나와야 될지 니 머리 아이큐를 테스트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50초 남았어 50초 도전이라도 해봐 니가 어떻게 하면 될지 이거 되게 쉬워 알면은 쉬워 알면 쉬운 거야 자 5 자 40초 도전이라도 해봐 발로차 발로차라고요? 자 40초 30초 자 20초 남았어요 약간 빡대가리 빡대가리 나오죠 약간 자 도전할 정신도 없어요 20초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자 뭐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20초 10초 자 어떡해? 남순이를 발로차 그럼 알아서 방금 말해줄거라 자 13초 자 머리가 진짜 굉장히 나빠요 이 친구 자 10초 마지막 7초 빨리 도전할 척 기회드릴게요 자 5초 4초 3초 2초 자 자 땡 진짜 어떡해요? 알려주마는데요? 형들 이거는 솔직히 이거 맞지? 이거까지 알려주면은 솔직히 다 성공이었잖아 봐봐 멍충아 니가 이렇게 앉아있어봐 여기 앉아봐 저기 앉아봐 이렇게 무릎 구부려봐 봐봐 봐봐 니가 이 상태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하고 오냐 앉아봐 나 다리 잡아? 응 발 잡아? 이렇게 하면 돼 진짜요? 이거 엄청 쉽네 엄청 쉽지 다 누워서 하는거 자 땡 탈락 맞지 아 얘가 발을 잡는게 아니라 무릎을 잡으면 됐었어 아 진짜요? 이거 맞아 반대가 아니야 맞아 이 상태로 아니 봐봐 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안 이겨요? 다시 해봐 무릎을 니가 잡아 알았지?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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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하나 무릎 무릎 여기를 잡아 하나 둘 셋 이거 맞아 맞아요 어 이거 맞아 어 자 잠시만 뭐 성공 못했습니다 앉아도 돼요? 어 앉아도 돼 죄송합니다 제가 빡대가리라서 아 짠순이가 아니라 이제는 얘들아 이거는 성공을 해야 돼 어차피 이런거 다 게스트비 있으니까 아 되게 힘드네요 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댄스 하나 보여줄래? 춤을 못 춰요 그래도 아 노력이라도 여기서 한 번 해야 되냐 댄스 하나만 살짝 보여주면은 못 춰도 내가 5만원 상품권 드릴게요 뭘 무슨 춤을 춰요? 아무거나 그냥 막춤? 막춤이라도 클럽춤이라도 좋아 크루 만연결이 너무 좋아 성공은 못했지만 비누 하나 챙겨줘라 야 이들아 야 이 새끼들아 무조건 남순이 시부래야 그래도 노력하고 너도 볼 거 다 봤잖아 3장은 주자 와 이 새끼들 다 안 시키려는데 이 새끼들 몰아가는 것 봐 와 진짜 소름 이게 너무 무섭다 진짜 너무 무서워 지들 돈 아니라고 댄스 아웃콜? 무슨 댄스콜 아무거나 상관없어 어 아 이 무서운 새끼들 아무거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클럽노래 암호하트 뭐 아는 노래 있어? 클럽노래? 아니요 없어요? 그럼 암호하트로 줄게요 갑니다 자 그냥 암호하나 노래 끝날 때까지만 쳐주면 돼요 화이트 뮤직비디오, 스토리 액션 춤을 정말 아예 안춰서 심각하다 심각해 죄송해요 얘들아 이거 심각해 싫어해 맞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잘했습니다 근데 춤을 정말 못춰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웨이브도 못해서 노력이 가상했고 그 뭐냐 3분간 5만원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식욕엔 가던지 위챈 새롭게 가자 좋은 걸로 너답지 않다 남순아 위챈 잊었어 너의 커엽다 커여워 랩이나 하자 그만해 이제 감사합니다 일단은 팽아야 감사합니다 그 담요가 지금 밑에가 담요 담요가 지금 하나 필요하겠지? 네 담요 하나 줄까? 네 왜 여기에 담요가 없어졌지? 담요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이거 하나 쓰고 있어 귀엽게 쓰고 있고 담요가 왜 없어졌지? 아니 수건이라도 이렇게 수건이라도 여기 뭐 이거 좀 갈아.. 생크림같다 어? 생크림같아 생크림같다고? 음.. 아.. 자 민망.. 아 게스트가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갈아입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귀찮아요 귀찮다? 오케 본인이 귀찮다 했으니까 하.. 이상해창기 매력어필 가겠습니다 자 랩을 한 번 더 잘하니까 랩 한 번만 더 듣고 사진 미리미리 보내놓으세요 랩이요? 노래 부르는 동안 노래 부르는 동안 미리미리 보내놓으세요 자 랩 어떻게 어떤 거 아까 하나 더 될 대로 되라고 해 될 따로 되라고 해? 개코 개코 이어폰 끼고 마지막입니다 네 저는 랩을 못합니다 귀찮다고 했는데 인성이 됐다고 그랬다고 애들이? 아프리카 애들은 인성을 딴 걸로 보는 거 같아 음.. 나 오늘 방송하면서 욕 한 마디라도 했나? 나 너한테 욕했냐? 아니요 안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욕.. 그래 착한 애한테 욕 안해 왜.. 될 대로 되라고 해? 네 될 대로 되라고 해 이거 맞니? 네네 맞아요 오케이 아 내 피부 더 이상해졌어 아니요 저 랩 못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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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랩 잘해요? 아니 못해요 저 못해요 저 정말 acredi 자신감을 가져야 하나 자신감 있게 펜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추천되어 음악과 한 곳 부탁드릴게요. 난 G A A K O 믿음직한 우승한 그룹 손방망이 농락하는 나의 묵직한 돌제걸프로 음악이란 놀이에 미친놈이야 난 거 볼게 저기 복제법이야 시대의 흐름은 흡수하는 소매지만 꽉 찌며 흐르는 건 노랫게 땀이야 몸에 애써 깊게 뿜어 나오는 감당 인도 발달 상황은 금명성시 성조편은 매번 차태사상단 깊게 많은 관사 껍데기는 감각 돈 대는 장사 그린 음악으로 더불어 깐 채끼를 산산 쪼간내는 탄산와이 분위기들 앵갱거리며 기가 멍멍해서 뒷골 땡겨 우리 무대를 보고 나면 사람들은 골골 대고 어깨 땡겨 난 느낌 있는 유보남 날 보면 내 엄마의 등주개처럼 애 같아 음악은 내 놀이터 밤새 뛰어넘는 철보지 어린애가 따라서 like a future like oh 난 울게 나도 넌 뭐해 지금 일일 없으면 나와 오늘은 될 대로 되라고 되라고 해 오늘은 될 대로 되라고 되라고 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노래 평가는 애들이 할 수 있어 그지? 네 왜냐면 우리가 축구 볼 때도 축구 평가하듯이 축구 못 뛰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고 내가 볼 땐 잘하는 거 같아 아니 잘한다 자 시간은 요즘에 좀 줄일게요 어 충분히 줄여도 될 거 같다고 판단을 할게 9분 9분에서 8분에 정확히 시작하니까 어 8분에 정확히 시작합니다 사진 3장 자 카톡 아이디 띄워드릴게요 WNNW입니다 이 친구는 나이가 나이랑 어 나이가 몇 사이지? 스무살입니다 스무살 스무살 스무살이래요 오늘 일 없으면 남순 게스트 나와 오늘 될 대로 되라고 되라고 아그리 닥치고 자 미사용찾기 그 나이 스무살 스무살 키 162 162 사는 곳 당산 서울 당산 맞죠? 서울 당산입니다 자 이 여성분 맘에 든다 맘에 든다 이상용찾기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사진 많은 시간 시간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 늦게 보내면 없어요 할 줄 없어요 자 시간 돌릴게요 발라드 좀 시켜보죠 정확히 8분 46초에 시작합니다 포마드가 잘 어울리는 남자 네 그리고 눈은 쌍꺼풀 없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데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남자 이런 식으로 본답니다 여러분들 자 빨리 보내세요 정확히 8분에 시작할게요 물 먹으려면 물 먹어도 되는데 물이 없네? 네 물이 없네요 아까 채워보려면 커피 먹을래? 파워에이드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자 7분 남았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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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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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팻말 OX 팻말 저기 저기 있거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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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팻말 저기 보이지? 어 거기 OX 팻말 좀 어 두 개면 되죠 어 어 어 두 개만 너 갖고 있어 너 너 하면 돼 너 하면 돼 이거 여기다 넣고 맘에 든 알지? 다 봤지? 네 알았지? 맘에 든 사람 킵 3명 근데 만약에 아니에요 뭐 만약에 뭐 말해 없으면 어떡하죠? 없으면 없는 거야 네 소신껏 해 왜냐면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 개치니까 오케이? 네 시스템 가동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자 다음 갑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연락처 기재해 주셔야 되고 얼굴 두 장 보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어 서울 24살 175 175 175 하나 둘 셋 자 X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어 뭐 사진 뭐 지워주세요 뭐 저 올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애초에 그 본인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 얘기해 주세요 자 갑니다 다음 시간 돌릴게요 자 23살 23살 187 어 서울 중랑구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자 꺼지고 자 다음 아 죄송합니다 할 필요 없어 꺼져 이래 그냥 어 장난 어 죄송합니다 하자 21살 목동 183 재미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자 꺼지고 자 다음 꺼져 꺼져 해 꺼져 자 23살 14178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뭐라 꺼지라고 죄송합니다 꺼져 진짜 꺼지라고 했잖아 어 괜찮아 너 좀 뒤로가 있어 어 여기 있어 아 꺼지라 그래 괜찮아 장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자 어 정수 맞지 마세요 괜찮어 자 23살 20살 179 광주입니다 어 하나 둘 셋 꺼져 꺼져 자 다음 자 대기 자 21살 172 경기도 부천 하나 둘 셋 자 꺼져 크게 크게 자 대기 자 21살 180 운정동 살아요 운정동 하나 둘 셋 꺼져 꺼져 자 다음 자 대기 어 20살 178 실리 자 2분이네요 하나 둘 셋 꺼져 자 꺼져 자 꺼져 자 꺼져 자 꺼져 계속 꺼져 아무도 안 나와요 자 다음 자 나이랑 이런거 자 나이랑 이런거 없으면 안됩니다 사진 한장 안돼요 자 대기 자 25살 사누구 일본 신주쿠 직업사장 일본사람 아니고 야 일본에서 어떻게 올라오고 180이에요 하나 둘 셋 야 꺼지고 일본여자 만나 일본여자 야 뭐 일본여자인데 왜 한국여자라고 올라 야 다음 자 25살 사누구 일상 키 171 하나 둘 셋 꺼져 자 꺼지고 계속 꺼져 아예 없어요 자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3명 킵해야 되는데 3명 3명 킵해야 되는데 자 23살 176 뭐야 이씨 야 꺼지고 어 도영 자 24살 173 인천 하나 둘 셋 꺼져 자 꺼져 계속 꺼져 자 아직 안나오고 있어요 자 개인시향이니까 여러분들 배너 채팅해주세요 23살 23살 제주도 173 하나 둘 셋 꺼져 야 제주도에서 여기 어떻게 많아까 야 야 대기해 야 20살 아니야 174 하나 둘 셋 자 꺼져 계속 꺼지고 말을 하세요 꺼져라고 네 어 자 말 안하면은 자 안돼요 25살 사는 곳 충남 181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하나 둘 셋 꺼져 꺼져 다 꺼져 그냥 다 꺼져 다 꺼지고 자 27살 전주 첫번째 두번째 하나 세번째 하나 둘 셋 포마드 꺼져 자 꺼져 꺼져 계속 꺼져 아이씨 야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시간 4분 남았네요 자 귀엽네요 자 과연 나올지 자 시간 4분 남았는데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얼굴 존나게 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씨버 얼굴 안 본다면서 얼굴 존나게 봐요 아니 근데 지금 외모로 밖에 못 버렸잖아요 자 닥치고 자 26살 165 대구 하나 둘 셋 자 꺼져 자 꺼져 자 꺼져라고 말을 해 알았지 너 죄송합니다 컨셉 하나만 정해야돼 알았지 어 자 26살 180 대구 하나 둘 셋 꺼져 자 꺼지고 계속 꺼져 자 아직도 없어요 자 이제 킵 2명 남았습니다 3분 남았고 경기도 26살 17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꺼져 꺼져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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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계속 꺼지네 자 18살 가능합니까 네 고등학생 가능해요? 가능하대요 와 이 나쁜 너 이상한 애구나 아니에요 자 18살 173 광주광역시 하나 둘 셋 꺼져 자 꺼지고 아우 말하기 되게 미안하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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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7살 175 1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하나 둘 셋 꺼져 자 꺼져 자 다음 자 23살 176 수원입니다 자 첫번째 두번째 하나 둘 셋 꺼져 자 꺼지고 자 시간 3분 남았어요 킵 2명 남았는데 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기하시고 21살 184 전라도 산답니다 하나 오 잘생겼어요 야 하나 둘 셋 꺼져 자 꺼지고 야 잘생겼는데 야 난 니가 꺼졌으면 좋겠다 지금 26살 부산 181 하나 둘 셋 꺼져 꺼져 야 꺼져 꺼져 자 다음 어 20살 20살 도용같지만 혹시 몰라요 하나 모르죠 하나 둘 셋 꺼져 꺼지고 꺼지고 도용같아서 꺼진건가 네 맘에 들지만 오 이 여자 이쁘다 어 평균이다 오 아주 주먹이 올라갖고 왔네요 자 27살 인천 180 하나 둘 셋 아 사진 비공개 해달라고 아 미안합니다 아 잠깐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비공개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 다음 자 27살 건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하나 둘 셋 자 꺼지고 자 1분 32초 남았어요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요 자 갑니다 자 킵 두명 남았어요 현재 자 22살 대구 183 하나 둘 셋 자 꺼지고 자 1분 1분 20초 자 사진 한장 안 돼요 자 21살 170 양총국 하나 둘 셋 컷 아이 씨발 21살이야 아 열받네 자 대기 자 23살 서울 자 하나 둘 셋 자 꺼지고 자 다음 자 1분 남았어요 1분 시간 없습니다 자 대기 자 부산 25살 180 하나 오 잘생겼어요 둘 셋 됐다 자 꺼지고 48초 자 눈이 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24살 182 서울 아 공개하지 말라네요 미안합니다 자 미안해요 자 경기도 부천 21살 176 하나 둘 셋 자 꺼지고 자 다음 자 20살 방배도 180 하나 둘 셋 아 이 20살이야 이 씨발 얘네 왜이래 아 야 21살 경기도 광주 180 하나 둘 셋 자 꺼지고 자 다음 자 다음 다음 자 시간 없어요 9초 자 서울 20살 176 하나 둘 셋 자 꺼지고 자 다음 자 24살 24살 영등포 9초 178 DJ 하나 둘 셋 꺼지고 자 마지막 20살 179 서울 하나 둘 셋 자 꺼지고 자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수 받지 말아주세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말하면 미안해서 왠지 알아? 개인 취향이잖아 개인 취향 갖다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았죠? 네 자 한 명 킵 됐죠 한 명 오늘 한 명 생존했어요 이 사람이 도형일지 아닌지는 나도 또 몰라 알았지? 모르는 거야 알았지? 자 한번 봐볼게요 자 매너 채팅 부탁드릴게요 자 전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생겼어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초 안에 받으셔야 돼요 자 5 4 여기서 전화 안 받으면 이 사람 찾기 그대로 탈락이에요 3 어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 서울 홍대 사는 스무살 김성훈입니다 어 스무살 서울 홍대 살고 176 네 어 자 혼자 사나요? 홍대요 홍대 아니 혼자 사냐고 임마 아 혼자 학교가 인천에 자취에요 자취 오 자취 가장 밝게 웃네 어 가장 밝게 웃어요 자 담배나 흡연해요? 아니 술이나 흡연해요? 아 흡연은 해요 술은 잘 못하고 아 흡연은 한다? 네 혈액형이 뭐예요? AB형 AB형 네 친구는 뭐라 그랬지 혈액형? 저 A형 A형? 자 지금 직업이 그러면 현재? 아 학생이에요 학생 대학생 전공이 뭐야? 아 그건 비밀인 그건 좀 그런데 어 그래 말 안해도 되고 네네네 네 지금 알바하고 있지? 알바는 안해요 아 돈 안.. 알바 안하고 있어? 네 수입이 없다는 거네? 용돈 받고 있다는 거네? 네 용돈 그냥 뭐 음 그래 아직 뭐 스무사이니까 그렇지 그 그 음 그래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저 얼마 안.. 한 세 달 정도 됐어요 세 달 정도? 네 이 친구 어디가 맘에 들어서 신청하게 됐어? 어 솔직히 말할 때 귀엽고 일단 몸매가 너무 좋아갖고 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아 이 친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네 지금 잠 못 자고 있어요 음 그렇구나 설레? 네 네 그냥 귀여워서 그냥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그래 어 알겠어 그래 그 네네네 군대는 언제 가니? 아 저 공익이에요 아 언제 그니까 언제가? 공익도 군대 가는 거잖아 한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 아 내년이나 내후년쯤? 네 왜 공익 판정을 왜 받았어? 아 저 그 눈 그거 고등은 씨 때문에 아 그래갖고 4급 받았어요 아 그래 알았어 알겠다 그래 음 또 물어볼 게 있었나? 음 그 일단 여자분 당사님은 저희 집에서 엄청 가깝거든요 어 그래 알았어 내가 물어볼 거 있나? 생각해본 거야 인마 네네네 그래 알겠어 사실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런 말 하지마 사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예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노래 방송 소리 줄여라 아 네 형 어 방송 소리 줄여 네 껐어요 자 일단은 그 여성분에게 세레나 대 간단하게 하나 불러줄 수 있을까? 어떤 거 그냥 어필 니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거 랩이든 뭐 개인기든 아무거나 좋으니까 여성분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 딱 할게요 그냥 아니 노래 노래 어떤 거 세레나 아래를 불러줘야 돼 세레나 아래를 어떤 거 니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내가 슈터면을 에코 넣어줄게 알았지? 어 노래 노래 아 노래 아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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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거면 꺼지고 그냥 할게요 형님 할게요 자 간다 자 슛 아 잠시만요 형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너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해 니 랩도 좋고 아무거나 니가 어 그래 임마 자 간다 자 슛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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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시만요 진짜 너무 잠시만 형 진짜 잠시만요 형님 하아 어 아 형 그냥 하고싶은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하고싶은 말로 말을 랩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프리스타일? 어 그래 야 아니 미녀를 얻으려면 좀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뭐라도 보여주라고 그냥 노래 한번 할게요 그냥 하이라이트 그래 못 불러도 돼 성의만 보는 거야 자 고 하하 시 시작해 주세요 떨리긴 떨려 알았어 시 시 시 시작 그댄 내게 오지 말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사랑하시 마요 여기까지 어 노래를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네 긴장해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긴장해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노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알겠어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그 전화로 고백해본 적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은 어 둘이 반말로 대화하면서 조금만 길고 박력있게 반말로 고백 한번 한 줄 알았지? 네 반말해도 돼요? 어 반말해도 돼 서로 너는 존댓말하고 남자는 어 둘 다 반말해도 돼 자 간다 네 자 슛 저 잠시만 저 형 저 신상 털린 것 같은데요? 아이 개씨 니가 뭔데 신상을 털든 말든 간에 털어버릴 건데 채팅창에 인어홍도 다니는 성운하라 써져 있는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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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쓰레빨다 너 누군지 관심도 없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자 고 아 그냥 요번에 크리스마스도 이제 오는데 그냥 같이 술이나 밥 한 끼 하면서 그냥 같이 잊고 싶습니다 그냥 네 네 너무 귀여워갖고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정말 감사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냥 어제 당사님이 지금 더 가까우니까 아 네 알아요 가깝더라구요 알죠 네 그냥 아 그냥 같이 잊고 싶어요 그냥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꺼져 하는데 아유 감동먹었어요 아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다 아 너무 귀여워갖고 그냥 네 감사합니다 지랄 지랄들 놀부 자빠졌네 개시 알았어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친구 이 친구한테 넌 조용히 하고 이 친구한테 궁금한 거 있어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어 없어요 아 성격? 여자 몇 명 만나봤어요? 저 여자는 한 이제까지 상인관은 7명? 에? 얼마 안 남아 얼마 안 만나봤어요 500명이요? 7명 아 7명 아 놀래라 나 개 이상한 거 봐 얘보단 낫네 얘 수 5명 만났다는데 아 저는 하루 사귄 거고요 어 하루에 한 명씩 만나 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자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없죠? 네 어 알겠습니다 이 남성분이 마음에 들면은 여기서 5를 들어주시면 되고 다음 대기도 없고 이 남자 한 명만 있어요 자 마음에 드시면 5를 들어주시고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들어주시기 전에 여러분들 자 추천 만개만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은 추천 만개만 좀 채워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만개만 자 아직 500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모바일 분 화면 터치 업버튼 PC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있습니다 아 렉걸려 렉걸려 렉걸려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만개 아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렉걸려 아우 렉걸려 아우 렉렉렉렉 렉렉렉렉 5 4 3 2 1 들어주세요 네네네 오 자 오 들어주셨네요 오 들어주셨어요 아 렉이 오지에 걸리네 자 그 이제 남성분은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우 잠깐만요 아 렉이 왜 이렇게 어떤 거에서 걸리는 거야 잠깐만요 음 자 남성분은 어 일단은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잡아야 되겠네 자 10초를 제가 10초를 셀게요 10초를 셀 테니까 10초 안에 어 여성분의 번호를 선택하실지 아니면은 현금 4만원 드릴게요 4만원 걸게요 4만원은 거실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남성분 잘 들었죠 네 잘 들었어요 네 10초 셀게요 네 아 렉빠 왜 걸린거야 10 뭐 돈이면 돈 번호만 번호를게 외치면 되는거에요 그렇죠 뭐 돈이요 아 이 개새 나 이 새끼야 개시 너 탈락 아 형 왜 그러세요 형 탈락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10초 3기 전에는 대답하지 말라 했지 너 탈락 끊어 아 형 방수씨 여러분들 이거 룰 어긴거 맞죠? 여러분들 이거 룰 어긴거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 렉빠 봐 꺼져 애 얼굴 재수없어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룰 어겼잖아요 이건 맞죠? 10초 안에 이거는 대답하지 말라 이거 긴장감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냥 얘기했으니까 이건 탈락이에요 자 그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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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잘생긴 줄 알아 잘생긴 잘생겼어 아 그래요? 잘생긴 잘생겼고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가 분명히 10초 3기 전에 얘기하는 사람은 안 봐줘 야 꺼져 아이 키비 한 다리라도 드릴게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자 삐졌네 아 여자 삐졌어 그러길래 남자 얼굴만 보면 안 된다는 거를 느꼈지? 네 응? 절실이 깨달았지? 네 그래 남자 얼굴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얼마나 좋은 남자들 많았는데 굳이 딱 한 명만 골라가지고 하아 절실이 얼굴만 얼굴이 다가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죠? 네 아무튼 여성분하고 마지막 어 마지막 대화를 하는 시 대화를 어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이제 자꾸 내가 이게 막 계속 대화하는 시간 많이 주니까 어 좀 더 그런 거 같애 좀 렉이 좀 걸리는데 자 엑소스프릿을 껐다 킬 수가 없으니까 응 종료할 거 종료하고 멜론도 잠깐 끄고 마지막 인사 한 번 갈게요 여기서 바로 갈게요 어 오 아 아 됐어 대충 됐어요 싱크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잠깐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오늘 방송 보면서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뭐 불편했던 거 뭐 있습니까? 불편했던 거나 뭐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어 어 어 좋은 말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네 네 앞으로 또 페이스북 메시지 거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잠깐 상금이랑 제가 가져올 테니까 어 기다리세요 네 마지막 인사하고 계세요 네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재주가 많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꺼지라고 하신 분들 진심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한 명이라도 골라야 될 거 같아서 고른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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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시구요 일하시고 이어폰 빼세요 고생 많으셨구요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구요 고생 많으셨고 시청자 분들께 괜찮아요 오늘 충분히 재밌렸어요 페이스북에 박찬희 맞지? 박찬희 친추 많이 걸어주시고 쇼핑몰 이제 준비하고 있답니다 리아 쇼핑몰 기억을 한 번씩 해주시고 나 그 옷 살게? 네 제가 이벤트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차비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